저희들도 예상 못했던 게 이 객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 우리 눈치게임 할래요? 그러면서 1, 2 이렇게 하면서 정말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객석이랑 여기 서울에 있는 충북에 있는 객석이랑 이렇게 눈치게임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놀이문화를 발전시키고 저희 가수분들이 경력이 도합 합쳐서 220년 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수만 번 수만 번의 콘서트를 하셨던 분들인데 되게 특이하다고 오롯이 어떻게 응원하는지 진짜 응원한다는 감정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객석들에 진짜 그 눈빛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한순간에 가사를 잃어먹고 한순간에 리듬을 놓치게 된다고 이 랜선 콘서트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아, 언택트가 만들어낸 새로운 택트 그때까지 했던 거는 거의 아티스트의 역할이 한 90이고 객석이 10이었다면 이 랜선 콘서트는 거의 아티스트가 50, 객석이 50 방송을 하려니까 저희들이 팀이 필요하지만 그냥 오프라인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규모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AR이나 홀로그램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훨씬 좋겠는데 정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객석들한테 어떤 라이브 감감을 드릴까 고민했지만 이 고민이 아마 어떻게 보면 객석들, 관객들한테는 필요 없는 고민일 수도 있고 이미 그들은 어떤 새로운 정말 언택트 시대의 라이브 감을 현장 감을 이미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태까지 코로나 이전에 그 프레임을 어떻게 빨리 벗어야 되는지 이 랜bert Ishp inspirational 지금 나타났고 몇 이 lat 손님껏 100g 지렛이 100g 감사합니다.